이게 정신이 높거든요 되게 보일게 되게 많아 그래서 작은 것들 놓칠 만한 것들 그런 거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고운 거 콕콕콕콕 찝어줄게 또 새롭게 보일겁니다 그런 거 얘기해주면은 뭐 일단 이렇게 엘리베이터 작동되고 일단 주민들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애기 주민인가? 주민이 내리고 나서 뒤에 여기 뒤에 둘이 남았잖아 둘이 요요요 잘 봐봐요 여기 이건 다 봤을 것 같애 중간에 있는 거라서 센터에 있는 거라서 뭔가 공격을 했지 그리고 공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주민 정배만 혼자 남는 저 문 왜 천천히 닫히냐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분위기 내려고 저 랜턴 터지는 거 예전에 올린 적 있었지 크리퍼 크리퍼 도망치는 거 되게 귀여움 하들짝 놀라가지고 하들짝 놀라가지고 왼쪽으로 뛰어가거든 자 여기서 철창이랑 가마솥이랑 위치 위치 이거 일부러 안 맞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맞게 한 게 맞아요 그 여우를 잘 보면은 팡 하는 소리가 날 때 철창 파편이 여기서 튀면서 대각선으로 떨어져 요렇게 대각선으로 어봐요 어봐봐 이게 그겁니다 위치층이랑 연결되는 거야 이게 지금 위에서 요거 마법 뭔가가 터지고 그게 밑에 층까지 연결된 거야 그게 연어가 데워버림 하하하하 자 요기요기 엘리베이터에서 스트레이가 내리고 슬라임 구경한다고 눈 팔려가지고 크리퍼 뛰어오는지 모르고 여기 지금 슬라임 보고 있죠 지금 아까 위층에서 위층에서 쫓기던 크리퍼 뽀하고 터져가지고 스트레이가 얼음 지역 몬스터잖아 이게 얼음이 쫙 퍼지는 그걸 연출한 건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 있죠 얼음 터지는 효과음이랑 이제 막 얼음 퍼지는 것 같다면서 그거 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얼음을 밟고 파괴수가 미끄러짐 뽀 꽝 아 그리고 여기 바닥을 잘 보면은 얼음이 점점 점점 생기는 걸 볼 수 있어 이거 하나 생겼고 사실 얼음이 좀 퍼지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 화면에 잘 안 찍힘 하하하하 자 여기서 이거 놓치기 쉬운데 알레이가 왜 갑자기 터졌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내려오면서 요 거미를 잘 주목해봐요 자 요 거미입니다 요 거미 그렇다 알레이 타고 싶어 딱 타러갔는데 터졌어 그게 이제 여기 연세로 터지는 거지 이게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이거 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위에 쳐다봐 왼쪽 위에 랜턴까지 여기 닿으면서 요거까지 터지거든 뻥 흐흐흐흐흐흐 요것도 장면을 놓치기 쉬운데 떨어지면서 여기 바닥에 닿으면은 라일락이 생겨요 라일락 생겼지 근데 여기 오른쪽에 허스크 있죠 허스크 요 녀석 잘 주시하세요 요 요 떨어지는 요 흰 가루랑 맞닿습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에 자수적인 굴럭이 생긴 흐흐흐흐흐흐흐 여기 이제 두번째 대행할 때 오른쪽에 요 오른쪽에 마녀 있잖아요 퐁 하고 터지잖아요 한번 여기가 여기 워둔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중간에 횃불에 빠바바바바바받 하고 불 붙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마녀가 요 마녀가 마법을 쓴 거거든요 불이 한번 일어나고 마녀한테서 그리고 요 횃불에 불이 다 붙는 거거든요 뭐 이제 끝이죠 자잘자잘하게 뭐 저런 장면들이 있었다 아